2019 소리바다 베스트 K-뮤직 어워즈 루키상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축하합니다. 순수한 소년미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 K-POP 밴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슈퍼루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2019 소리바다 베스트 K-뮤직 어워즈 루키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원 드림!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이렇게 상을 받으러 이런 자리에 놀러오니까 너무 기쁘고 떨린데요. 이렇게 평생 한 번밖에 받지 못하는 루키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우선 저희에게 이렇게 값진 상을 받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저희 모아분들 늘 아낌없는 사랑과 응원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를 위해 힘써주시는 방시혁 피디님과 저희 빅키트 식구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와 저희 멤버들 가족분들 부모님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저희는 10월 말 컴백을 준비 중인데요. 저희 사랑스러운 모아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앞으로 더 좋은 음악,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뮤직 스타상 시상도 홍수연씨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모로우바이투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